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부동산에 힐링을 더해드리는 힐링부동산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2018중공 상가주택입니다. 토지 302.4제곱미터 91.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 8m 도로저판대지, 건물 505.8제곱미터 153평으로 6대의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총 4층규모의 상가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 완비 및 건물관리가 잘된 준신축급 상가주택, 각종 편의시설이 잘 형성됐으며 적정 세대수로 임대관리가 편리한 상가주택, 주인세대 완비로 직접 거주하며 임대업이 가능한 상가주택, 역세권 및 각종 개발어제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이는 지역의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럼 대전 유성구 구암동 2018중공 상가주택의 지도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해당 매물의 위치입니다. 다양한 버스 노선과 도구 15분 거리에 유성원천역 부하맥이 위치해 있으며,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목자골목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형성된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오피스 관공서, 인접치로 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며, 각종 개발어제 및 보안신도시화로 가까워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상가주택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2018중공 상가주택은 도구 15분 거리에 구암역이 위치한 역세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 신축현장 및 보안신도시와도 인접해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꾸조한 지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NC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목자골목 등 각종 편의시설도 잘 형성되어 인차인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상가주택입니다. 무엇보다 관공서, 오피스, 밀집지역과 인접해 탄탄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저금 공실률에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2018중공 상가주택은 91.5평의 대지에 건축되었으며, 6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왕비로 주변 건물 대비 임대 경쟁력이 우수하며, 다양한 임대 구성 및 적정 세대수를 갖추고 있어 처음 임대업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운영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세대 구성은 1.5룸, 4세대, 2룸, 4세대, 3룸, 1세대, 주인세대, 1세대, 상가 1세대로 총 11세대로 구성됐으며, 층별로는 1층 상가 1세대와 주차장이, 2층 1.5룸, 2세대, 2룸, 2세대, 3층 1.5룸, 2세대, 2룸, 2세대, 4층 3룸, 1세대, 주인세대, 1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룸과 주인세대의 경우, 복층형 구조에 더 넓은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 직접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가 주택입니다. 현재 임대 완료 기준, 매매가는 16억 5천으로 대출 5억 보증금 7억 1천, 총월세 433만원이며, 실투자금 4억 4천으로 올수 수익 225만원, 연수익률 6.1%의 수익 창출을 보이고 있는 구암동 상가 주택입니다. 매수자 자금 상황에 맞춰 실투자금 변경 투자 가능하며, 실투자금 5억 4천으로 변경 시 주인세대 입주까지 가능합니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2018 준공 상가 주택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사항은 힐링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